자, 갑니다 예성씨가 손이 작아서 대결하려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이 자꾸 여기 엄지를 올리니까 손이 너무 작아서 자, 갑니다 자, 손 여기 펴고 자, 갑니다 예성씨 예성씨 지금 손목 여기 꺾여있습니다 아, 네 갑니다 준비 예성씨가 힘을 잠깐 풀어요 아, 힘이 안 들어가네 왜 이렇게 긴장해요 자, 갑니다 야야야, 해라, 여기서 해라 자, 갑니다 자, 갑니다 준비 시작 아니, 너 여기서 뭐하냐 힘 줘 나 힘 줘 나 힘 줘 나 힘 준다 나 힘 준다 나 힘 준다 아니, 제미씨가 진짜 세요 잡아봤을 때 오, 근데 예성인데 오 잡아봤을 때 오, 잡아봤을 때 오, 근데 예성인데 오, 아 잡아봤을 때 오, 근데 예성인데 오, 아 갑니다 준비 시작 하고, 그렇지 이기고 하고, 그렇지 이기고 시작 하고, 그렇지 이기고 걸어치 걸어치 오케이 10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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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들이 이제 도전을 외쳐야죠 드리고 싶어도 연습이라고 그렇게 10번 틀려고 들어갔으니까 100점 100점 아, 100점은 아니고 그럼 못 드리죠 도전 도전 자, 첫 번째 다섯 번 중에 첫 번째 도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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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통신도가 마지막 라운드 저희 슈바돌의 시그리츠 미션 탄체 줄넘기 네, 아 네, 아 사실 줄넘기가 기본적으로 다들 할 줄 아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체력 단련도 할 수 있고 뭐 살을 빼는 용도로도 할 수 있고 그 전에 이제 어떤 걸그룹 분들은 막 3단 뛰기 하고 막 크로스로 3단으로 뛰고 했거든요 NCT 드림 줄넘기 잘해요? NCT 여러분들 뭐 줄넘기로 보여줄 수 있는 묘기는 당연히 갖고 있겠죠? 지성? 제노, 제노 제노? 제노가 또 체력왕 근데 기술이 많은 건 아닌데 네 자, 좀 앞쪽으로 여기가 봐도 못 뭐야, 잘하는데? 야, 3단 해봐 어, 성공 이거 성공 잘하는데요? 런쥔, 줄넘기 잘해요? 저 줄넘기 네 일단 뭐든 잘한다고 얘기해보는 NCT들이 도전! 일단 잘한다고 하는데 맞으면 많이 아프겠죠?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아픈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확실히 못한다 어? 두 개는 했어요 저 처음 해봤어요 아, 처음 해봤어요? 되게 잘했을 거 같은데? 아, 아, 아 아, 아, 아 아, 아 아,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